경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그 법의 테두리가 굉장히 좁고 간단하고 얇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공부를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는 거죠 전세권에 관련된 것들은 보고 또 보고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권리 분석 공부는 필수입니다 딱 두 달만 하시면 되거든요 작가님 이번 주에 흥미로운 경매 물건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살면 난 물건들 좀 찾아봤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법원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이시거나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이 경매 법정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요 실제 실수자들이 낙차를 받고 있어요 낙차를 받으시는 분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인 분들이 낙차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을 쓰더라도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낙차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직은 투자자가 다음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풀리기로 한 취득세 중가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시작부터 발을 못 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물만 나온 고개가 누구예요? 실수요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지금 되게 좋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 집 마련할 만한 물건들을 지금 골라봤는데요 6억 미만의 물건들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격의 최저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6억 미만의 아파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145개 물건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낙찰된 거 위에 조금 뜨는데 이거 좀 내려보고요 문정동에 있는 문정시영아파트 전용 12평짜리가 나왔네요 자 이런 거 신혼부부들이 처음 시작하기도 너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신혼이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붙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정시영아파트 감정가가 7억 4,700인데요 지금 이게 2회 유찰에서 최저가가 4억 7,800입니다 2회 유찰을 했는데 이전 회차의 가격이 5억 9,700이거든요 오랜만에 또 권리 분석 잠깐 해볼게요 임차인이 있네요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인데 임차인이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월세를 5,600에 살고 있어요 보증금은 앞선 근저당 받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이어서 받을 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지금 4억이는 훨씬 넘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상 이런 거 보고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두 명의 임차인이 있지만 이분들은 부부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 최근에 거래가액은 4월 달에만 해도 거래가 5건이 됐고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마지막 거래가 6억 8천 그리고 조금 낮은 가격이 5억 6천이네요 지금 최저가가 얼마라고요? 4억 7천 8백이고요 이전 회차의 최저가가 5억 9천 7백이었으니까 이전 회차가 딱 시세다 지금은 적당한 타임이군요 얼마로 쓸지는 주요 상황을 살펴보시고 적정 가격은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6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이거든요 시세가 6억이면 낙찰가는 그거보다 5에서 10% 정도 낮은 가격이면 잘 받았다 그러면 6억에 5%면 3천이고 10%면 6천이잖아요 그 정도 선이면 잘 받았다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 외에도 호가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호가가 오름세라면 조금 더 쓰셔야 될 거고요 호가가 내림세라면 조금 낮춰도 될 거고요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그 물건들을 디스카운트한 가격에서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본 실거래가 6억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 현장에서 확인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아마 중개사님이 의견을 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5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실수요자들은 어떤 분은 2천만 살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실수요자분들에게 너무 완벽한 물건은 항상 낙찰가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지금 이제 하기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 물론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추후에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5억 9천인데 1회 유찰한 상태에서 4억 7천 4백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얘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25평형 59제곱이고요 권리상으로 보면 임차인이 있어요 이런 물건은 임차인을 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임대를 놨다가 나중에 아들 장가가면 주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하기에 되게 무난한 물건들 큰 돈 들이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3천에 100만 원으로 월세를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월세를 받아서 용돈으로 쓰시다가 자녀 결혼하면 이렇게 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하시는 물건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물건 사이즈가 59제곱인데 5월달 거래가 5억 9천이네요 이것도 한 6억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6억 2천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4억 7천이니까 방금 전에 봤던 물건과 되게 비슷하죠 제가 지금 6억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가진 자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신 분들이 DSR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물건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을 쭉 늘어놓고 어떤 물건이 가장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지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직접 입주한다면 가능한 저렴한 물건들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둘 다 임차인이 있었거든요 임차인을 드린다면 임대가가 높은 물건이 투자금이 적게 드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전세가가 높다면 투자금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저렴하게 낙찰받고 전세가는 제대로 낼 수 있으면 투자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낙찰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더 좋은 낙찰이기보다는 낙찰가가 다소 높더라도 전세가가 높으면 투자금은 줄어들고 나중에 시세트랙도 더 벌 수 있다는 거 비슷한 물건들을요 쭉 늘어놓고 골라보시길 권해드려요 전 종이로 프린트해서 늘어놓고 계산을 해봅니다 6억 미만 물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 집 마련 다들 하고 싶어하는 물건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파구에 있는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적 가락동 헬리오시티입니다 이게 평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8사제곱짜리고요 30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감정가가 20억이고 지금 1회 유찰에서 최저가가 16억입니다 얼뜻 봐도 괜찮은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17억 정도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16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 물건을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차례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1억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실수자 입장에서는 1억 싸게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30층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나 적정 타이밍이지 않나 물론 현장에서 더 저렴한 물건이 있는지 더 금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가격과 비교해서 지금 이 물건이 20억짜리다 보니까 5%만 낮아져도 1억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요거 하나 또 소개해 드렸고요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워너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옷인데요 한남 리버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의 64%까지 내려왔어요 한남 리버빌이 감정가가 61억이거든요 두 번이 유찰했고요 지금 39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 적정 타이밍인 것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 이게 권리상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뭐 아주 없진 않지만 이거 감안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아주 치명적인 권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낙찰 받을 수 없는 물건이죠 여기에는 전세권이 있는데요 살고 계신 이 전세입자가 35억의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생했다는 거죠 나 이사 가기 싫어 나 그냥 여기 살 거야 라고 해서 배당 요구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전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날 때 따로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죠 그래서 이 물건 지금 최저가가 39억 원이거든요 39억 얼마니까 40억이라고 칠게요 40억에 만약에 지금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40억 플러스 3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75억이겠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 35억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되니까 지금 이 물건 감정가가 61억이란 말이에요 진짜 저렴하게 받아서 55억에 받는다고 하면 55억 빼기 35억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전세권을 계산을 잘 못하셔서 자칫 잘못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 물건은 아마 직접 하시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지 않을까 다행히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지금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입찰 보증금이 3억 9천이잖아요 입찰 보증금을 날리고 미납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작가님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고 띄엄띄엄 공부를 한 분들이 아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경매는 사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그 법의 테두리가 굉장히 깊거나 넓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좁고 간단하고 얇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공부를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에 관련된 것들은 진짜 보고 또 보고 확인 두 번 세 번씩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권리분석 공부는 필수입니다 딱 두 달만 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돈 없어도 경매를 한다 그 책에도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자신 있게 권리분석이 자신 있어졌을 때 입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경매 입찰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커뮤니티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저희 카페 즐거운 경매 카페로 오시면 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낙찰받고 임대하고 매도하고 이 과정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입찰을 할 때도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카페 안에서도 제가 하는 강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가야 된다 가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물건 보고 나도 올려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공부 방법이라고 권해드려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좋은 낙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 받는 낙찰도 간간히 보이고 있거든요 제대로 공부하셔서 원하는 물건을 꼭 제 가격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